마피아 아 진짜 해야 해 오 마피아다 흉이는 왜 말 놀리세요 모패아iesen 한 declaración 걸음 거리부터 마피아야 어 야 걸음 거리부터 마피아야 500만원 내 거다 König아 마피아시죠? 나한테 그런 중요한 거 시키겠네 야 텐션 뭐야? 오 좋네 표정들이 다들 비장하시네요 이게 제일 비장해 지금 홍석이 손 잡아보면 알 수 있어 마피아인지 아닌지 야 손 숙인다 야 손 안 돼 안 돼 안 돼 걸어오는 게 되게 부자연 인사 좀 해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진짜 긴장했더라 여기 마피아 자리예요 아 그래요? 아 마피아 왔다 아 마피아입니다 실이 형 인사 한 번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입장하십니다 인사 한 번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마피아 마피아 한 번 추리해 보시죠 일단은 나는 진짜 아니야 아니 일단 마피아 표정을 탐색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동자를 보고 표정을 보고 너는 내가 볼 때 진짜 시민인 것 같아 네? 부담감이 1도 없네 솔직히 우리 연습 게임이니까 알고 시작하는 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마피아가 누군지 아니지 그럼 연습 게임 하는 의미가 없죠 마피아니? 나 켄이 결정됐어 마피아 일로 야 한 명만 참으면 돼 한 명만 이렇게 쉽게 시작부터 시민을 한 명 죽이고 시작하는 거라고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딱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또 그렇게 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들어가서 미션 하는 거 보고 회의를 해야지 당신은... 이 Dr.일은 나 지민을 아니요 나 이거 다 했어 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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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걸어도 되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그 옆에가 1 2 3 아 완벽히 이해했어요 완전 이해했어요 내 2번 누가 가져갔어? 파이팅 거기다 미션 있는 거 같은데? 아우 미션 해야지 조미일 거 괜찮으세요? 어? 조미일 거 괜찮아요? 어, 조미일 거 괜찮아 뭐, 뭐예요? 미션이에요? 미션 미션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미션은? 시작했어, 뭐해? 왜 이렇게 눈치 봐 야야, 핑크야, 핑크 나 아니야 핑크가 그냥 혼자 가져 아니, 가지 맙시다, 우리 내가 뜯어야 되니까 미션 해야 돼, 미션 뭐야? 미션? 인정? 미션 야야야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? 아버지, 보기 꽃 너 마피하면 내가 다음번에 너 바로 지목시킬 거야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둬 그러면 네 마늘을 빻는다고? 너무 많이 또 왔는데 와야야 어, 여기 미션이 어, 둘이 이상한데 약간? 어, 너 어, 여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저기 싸운다 역시 그린 아, 왜? 아니요 어, 미션 하는 척 같은데 정성이 형 뽑을 거면 빨리 뽑고 미션 할 거면 빨리 미션 하고 아, 나 미션 할게요 나 미션, 나 미션 좀 할게요 형 제 마피아야, 마피아 허운 마피아라고, 허운 너, 뭔데? 미션이 형은요? 어, 너 아니, 왜 자꾸 왜, 왜, 왜 내 종이를 자꾸 나 뺏어가는 거야? 나 미션 한다고, 미션 야, 나 미션 한다고 어, 미션 어, 미션 하하, 이렇게 하하 하하 저, 오렌즈가 좀 그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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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씻겨요, 손 씻겨요. 사장님 이거 한 번 묶어줘요. 왜 안 묶어줘요? 형 뭔데? 잠깐만. 형 뭔데? 후니 형이네. 미션을 안 하고 다녀. 저 풍선 뽑아야 돼요, 풍선. 이게 뭐야. 풍선 터트려, 풍선 터트려. 잠깐만, 잠깐만. 어? 어? 야 없어. 어? 야 죽었어. 야 황 죽었어. 황 죽었어, 황. 죽었어, 죽었어, 죽었어? 뭐야? 죽었어. 얘 거 없어졌어. 형 아까 여기 떨어졌네. 아 얘가 떨어졌네. 쟤가 떨어진 거잖아요. 떨어뜨린 거야, 죽는 거야? 뭐야? 저거 뭐야, 없는데? 어디서 죽었어요, 블루? 블루가 처음에 윷놀이 하는 데 있지? 네. 거기 부엌. 그쪽에서 죽었어. 나는 퍼플이야. 저도 퍼플이야. 아니 왜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까 복도에서 퍼플이랑 브라운이랑 같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거야. 웅이 형도 있는 거 같아. 그린 그린? 내가 사실 퍼플을 왜 했냐면 그린의 반응을 보려고 내가 퍼플을 해봤거든? 지금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게 지금 딱 그린이야. 여기서 나오지? 핑크, 화이트가 나오지?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내가 딱 본 게 뭐냐면 브라운이야. 왜인 줄 알아? 내가 퍼플을 찍었을 때 브라운이 퍼플이에요, 퍼플이에요. 나 분명히 복도에서 봤다니까. 나 둘이에요, 이렇게. 퍼플, 브라운. 나는 그린이야. 무조건 그린이야. 아니라니까. 나 한 번만 믿어봐. 하나, 둘, 셋. 그린. 브라운. 선량한 시민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. 나 뭐 한 게 없는데 나는 미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또 날 죽이는 거야? 뭐 하셨어요, 저 형. 하고 있었잖아, 나 지금. 봤잖아. 그럼 한 번 그냥 죽일게. 그러면 만약에 제가 죽으면 다음엔 누군지 딱 나오는 거죠, 지금? 어, 알았어. 근데 일단 끝까지만...